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상반기에 마지막 거래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떠안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의 첫날은 어떤 표정을 지어줄까요? 주요 이슈들로 미리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작용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에서는 2.6%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에는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PCE와 관련돼서 자세한 수치를 먼저 확인해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오르면서 월가 예상에 부합했고요. 전월 대비에서는 0.1% 오르면서 4월보다도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헤드라인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보압권을 유지했고요. 1년 전보다는 2.6% 오르면서 4월보다 둔화할 거라는 월가 예상에 모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서비스와 식품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각각 0.2%, 0.1% 올랐지만 상품과 에너지 가격이 각각 0.4%, 2.1% 내리면서 이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지표 발표 직후 공개된 공개 연설에 나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PCE 지표 둔화와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아직 통화 정책 완화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정책이 충분한지 제한적인지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긍정적이었는데 PCE 물가 지수까지 둔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5월 CPI를 통해서 이미 둔화세를 확인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미 매도 행렬에 나선 것으로 시장이 또 포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인플레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7월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가장 화두였던 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TV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의 참패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스웨즈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내림폭을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와 플랫폼마다 현재 지지율 차이는 다르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 배팅하는 폴리마켓 플랫폼의 결과를 보면 현재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64%, 바이든의 승리 확률은 18%로 크게 벌어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진 지지율만큼 각 후보의 수혜주도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석유와 은행 업종 주가는 상승했고 바이든 관련 주인 대체 에너지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주 전기차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보조금을 폐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도 행렬이 이어졌고요. 태양광주인 퍼스트솔라 주가는 9.79%, 썬로바는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양광종 뿐만 아니라 풍력 쪽 에너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내린 폭을 이어갔었는데 일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의 주가 추이를 보면 한 차례 큰 폭의 낙폭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 바이든 정권 때도 일단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트럼프가 집권했을 당시인 만큼의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던 만큼 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증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시그널 포착을 해보시죠.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도 정치 리스크발, 증권 시장의 큰 변동성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프랑스의 증시를 보시면 굉장히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프랑스가 지금 조기 총선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1차 투표 결과, 결과적으로는 극우정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직권 여당 르네상스당이 극우선형의 국민연합에 참패하자 조기 총선이라는 강도 높은 승부수를 던졌죠. 대규모 지출 공략을 내세운 극우정당이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에 프랑스 증시는 폭락했고요. 프랑스 전역에서는 극우 반대 시위가 열리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극우성당 정향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본격적으로 어제 시작이 됐고, 만약 이번 선거에서 예상대로 극우정당이 선전한다면, 차기 총리 자리에는 1995년생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델라는 SNS를 활용해서 젊은 극우 지지자들을 대거 모았고요. 틱톡에서는 무려 17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차 투표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료하기 때문에 프랑스 선거 제도의 특성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긴 한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출구 조사에 의하면 극우정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제 오는 4일에 2차 투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또 다른 유럽 속의 소식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반독점과 관련돼서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구글이 됐는데 중요한 건 구글과 삼성전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AI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드에 지금 구글의 온 디바이스용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돼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 유럽연합은 독점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유럽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삼성전자의 특정 기기에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가 사전 설치된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청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이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구글과 기술 협력을 맺은 삼성전자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 AI 모델을 내장하기 위해서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빅테크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와 구글 파트너십 간의 전략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애플도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새로 공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AI 휴대폰 유럽에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공언하기도 했는데 해당 이슈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이 끼쳐질 수 있을지 시그널 포착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6만 2천 달러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주간 월간 분기가 전부 마감된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해봤을 때 아마도 6월에 보여줬던 저점이 마지막 조정장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6만 달러 선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분봉에서 6만 달러 선의 지지를 잘 지켜냈다는 거고요. 7월 이후부터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